네 참가번호 12번 서울대표 유연희 양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13번입니다. 미주 대표 편성미양 소개해드립니다. 자 미주 참가자가 3명인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왔죠? 편성미양. 안녕하세요. 미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뉴욕에서 왔는데요. 뉴욕? 뉴욕보다 어때요? 서울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깨끗하고요. 친절하고. 아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괜히 멋졌습니다. 좀 안 깨끗한 데가 많거든요. 노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3번입니다. 네 미주 대표 편성미양이 부를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누가 보나요? 속삭이듯 노래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은 정말 아무도 몰래 멋진 노래 부르고 싶은데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서성대는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하지만 오늘은 모른척하고 혼자만 노래 부르고 싶은데 호텔을 열면 들을 수는 있어요 멋진 노래를 아침에 지적이는 새소리도 첫번째 노래는 누가 올까요 서성대는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하지만 오늘은 모른척하고 혼자만 노래 꿈꾸고 싶은데 하체를 열면 들을 수는 있어요 멋진 노래를 아침에 찢어지는 새소리도 이유다 마칠 순 없어요 이보다 마칠 순 없어요 이쁘다 거짓말 오일 우아 고맙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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